춘부사역자 보리야마입니다. 오늘은 말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존말의 예언자들은 2012년 12월 21일 지구존말이 온다고 예언했지만 불빠르탄으로 끝났습니다. 마야 문명에서도 노스트라담스의 예언도 웹버스의 예언도 역시 험한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웹버스는 2011년 9.11 테러와 코롬비아 우주완복선 장사 2004년 인도양 헤일치징을 예측하며 시선을 큰 바가 있습니다. 한편 만에 하나라도 지구의 존말이 천지이변으로 이루어진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스의 진조의 예언 때문에 인류는 공포와 불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래에 다시 이렇게 인류의 존말이 현실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천변지기가 일어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는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불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로니와 라는 불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불로 인류를 심판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내가 불을 타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불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성경에는 실제로 불심판하신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불일까요?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예수님 때에도 말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동선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땅에서 사라져버린 시체들이 정말 다시 살아난 것일까요? 이런 성교의 내역은 현대인의 이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년들입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예언이나 성교의 문자대로 천변지가 일어날 것인가요? 천복금교회로 초대합니다. 천복금교회 천복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새 말씀원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